자, 또 공부해야지 배불러 가는 중 공부가 생기게 돼 공부가 잘 안 나 공부가 잘 안 나 공부가 잘 안 나 공부가 잘 안 나 삼리야 삼리야 나 미끄러지다 삼리야 나 미끄러지다 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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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안쪽에 있었어 중요한 건 몰라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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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쌤 아이고 다 지냈어 앉아줄라 고였다 앉아줘 삼촌 어디 갔다 왔어? 삼촌 오래갈래 보는거야? 무슨 막찍이다 두달 두달 두 달만에 왔어. 어디 갔다 왔어. 엄마 왜 동전 당했어? 응, 안 죽겠어. 저거 시켰어요. 모락모락같아. 그릇 안갑나. 뒤로 인사해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아이고. 회사 못 알아보던데? 나도 못 알아보던데? 아니 나도 못 알아보았어. 오랜만에 기마사지. 회전사람 없었지? 회전하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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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에. 삼촌 어디 갔다 왔어. 박칭이 준비적이네? 박칭이 바닥 쫄아. 아파. 아이고. 또방기네? 또방? 응, 또방겨. 집에 와서 방긴 거 따라온가봐. 응, 또방기로 돌아온가봐. 삼촌 뒤에 따라온가봐. 이렇게 또방기네. 애기네 쌀이. 응? 콧발라고. 엄청 열심히 할게요. 뽀뽀 좀 해라. 뽀뽀 좋아하는데. 뽀뽀 빼고 다 해줄게요. 으으... 으응. 에이 오늘 하루종일 쫓아다니 싶다 돌아온 발냄새 오다 죽은거야 엄마 진짜 죽었어 알지? 태풍기 어디서 타러준다 오 한마디 시작하고 상대내네 심지어 그런거 아니야? 응 여름이 안겨? 허허허 난 뒤집어져 웃음 나 자꾸 흔들는데 뜨거워 흐흐흐흫 금방 막 자꾸 흔드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